새만금 젠벌이 부지 일부의 반환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한국농어총공사는 젠벌이 조직위원회가 철거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부안 새만금 젠벌이가 열렸던 부지 754만 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인 2만 1천 제곱미터의 반납기한은 오는 9월 말까지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총공사는 해당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반납기한인 오늘 반환됐다며 다음 주부터 원상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